거기서 스테파니가 나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토왕 클래스 둘이 무슨 관계야? 관계? 너도 무슨 관계를 알고 있냐? 제가 그 공부법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이 공부법이 되게 좋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효율이 좋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낀 게 있어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곳은 F is for Family 그리고 빅뱅 이론 The Big Bang Theory 자, 이렇게 제가 F is for Family를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The Big Bang Theor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Big Bang Theory The Big Bang Theory The Big Bang Theory That part there, that's just a joke It's a spoof of the Born Oppenheimer approximation This is really impressive Do you want me to move? Well, just sit somewhere else Fine You know, four years I lived with him Four years That's like as long as high school It took you four years to get through high school We're here to pick up Penny's TV Get lost Okay, thanks for your time We're not gonna give up just like that The TV's in the building Come on, we have a combined IQ of 360 We should be able to figure out how to get into a stupid building The Big Bang Theory 시즌 1 에피소드 1을 보면서 또 열 문장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Hang on I think this is the place Fill this out We'll be right back There's no guarantee that our sperm is going to generate high IQ offspring This is really impressive Just see somewhere else Fine Four years That's like as long as high school It took you four years to get through high school? We have a combined IQ of 360 First of all, ha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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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작성하다 라는 뜻이구나 이것도 정말 유용할 것 같죠? 그리고 이 문장 We'll be right back 이 문장은 저희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꽤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같이 막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잠깐 전화가 왔다던가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겠죠 I'll be right back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문장은 제가 이것도 한국말로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저 영어로도 이런 표현이 있구나 하고 적은 문장인데요 There is no guarantee that our sperm is going to generate high IQ offspring 이 문장에서 제가 뽑고 싶은 표현은 There is no guarantee that blah blah 입니다 한국말로도 아 뭐뭐 할 거라는 보장 없잖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There is no guarantee that 하고 뒤에 어떤 보장이 없다는 건지 그것만 뒷문장에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알게 돼서 이 문장도 삑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 This is really impressive 한국말로 아 이거 정말 인상 깊구나 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상황 있잖아요 어 대박이다 막 약간 이런 때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And this is really impressive I'm impressed with us I'm very impressed I thought it was really stupid 다음 문장 Just say somewhere else 이거는 어떤 부분이 유용하다 생각해서 적었냐면 somewhere else 라는 표현이 유용한 것 같다 적었어요 사실 요즘에 외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somebody else, somewhere else, something else 이런 표현을 많이 듣게 됐는데 정작 제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그 표현을 어떨 때 쓰는지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게 뭔가 머릿속에 체계가 안 잡혀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손으로 문장을 써보니까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여기 말고 다른 어딘가 somewhere else 걔 말고 다른 누군가 somebody else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각인시켜주는 느낌 그리고 Just this somewhere else 한 다음에 주인공이 fine 이라고 했는데 이 fine 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한테 되게 친숙한 단어잖아요 뭐 I'm fine 할 때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냥 fine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아 그래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알게 돼서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 문장을 알아주면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한 20대 한 5명이 모이면 야 우리 나이 합쳐서 100살 넘어 막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We have a combined IQ of 360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 이게 뭔가 합쳐서 몇이야 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구나 A combined something of 숫자 이렇게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장을 We have a combined IQ of 360 라고 문장만 알아두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We have a combined age of 40 우리 나이 합쳐서 40살이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말로도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서 어 영어로는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알게 돼서 이것도 표현을 적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에피소드 하나가 뭐 30분을 넘지 않는데 잠깐 한 10분 15분만 봐도 실생활을 쓸 것 같은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걸 그냥 보기만 한다면 좀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어 이거 유용한데? 생각드는 표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루에 10문장씩 그리고 저는 영상을 두 개를 보니까 하루에 20문장씩만 적으면 솔직히 내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않고 20문장씩 적고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하는 게 나중에 쌓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공부 방법에 좋은 점은 지금 해외에 산지 조금 되신 분들 저처럼 2년도 괜찮고요 뭐 한 5년 이렇게 되는데 내 영어 실력이 갑자기 어딘가에서 어느 수준에서 잠깐 멈춰버린 것 같다 막혀버린 것 같다 아니면 여기가 내 한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 좀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 지금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영어가 뭔가 여기인 것 같아 아 여기서 뭔가 멈춰버린 것 같아 더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공부다운 공부를 해본 적이 있나?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아 내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드라마를 보면서 유용한 문장을 뽑아서 적고 따라해보고 우리는 해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문장들이 나올 상황을 정말 많이 접하게 돼요 한국에 계시든 해외에 계시든 이 공부 방법을 꼭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저도 이 공부법을 꾸준히 실천을 해보고 나중에 또 얼마나 발전됐는지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